오늘은 사사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 1시간 반 정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제 목사님께서는 조금 길게 하시는 그런 경향이 좀 있으시고요. 저는 길게 하라고 해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 주어지는 만큼 그렇게 하고 오늘 은혜롭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사기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역사섬입니다. 역사서. 역사서라는 것은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역사서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사기 같은 경우도 실제로 있었던 구약시대 때 주전 13세기 14세기 정도에 있었던 실제의 일들을 구성한 것입니다. 실제의 역사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을 낱낱이 우리가 일기 쓰듯이 쫙 풀어 쓴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우리의 신앙 생활에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통일성 있게 모아놓은 책이 바로 이 사사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를 저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이 시대를 비추어 보는 거울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또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도 참고하시면서 앞에도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고 많이 적진 않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같이 보시면서 저희가 지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을 혹자는 현대판 사사기의 시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팀 쿡이라는 사람이에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애플의 CEO였는데 그분이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애플의 CEO로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언젠가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커밍아웃을 했어요. 내가 게이다라고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게이인 것이 자랑스럽고 오타가 났는데 게이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게이다라고 밝히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요즘에는 좀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놀라지 않는데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게이로 만들어 주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너무나 좋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세계적으로 명망이 있고 요즘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에 응수했습니다. 페이스북 여러분도 다 하시잖아요. 마크 저커버그라는 젊은인데요. 그분이 페이스북의 CEO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하고 용기 있는 그리고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 보여준 팀 당신에게 감사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피차이 선임부사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정말 감격스럽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이번 일이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 크린턴 같은 경우는 따봉.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라고 팀쿡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혼미하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제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유럽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해서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좋으면 됐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됐지. 라고 그렇게 서로가 본인이 맞다고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까 팀쿡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도 주신 큰 축복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시대는 정말로 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에는 페이스북에 구글에 애플에 그런 사장들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명망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권위가 되어버리고 가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봤자 누가 주목이나 해주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할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 가치 기준을 상시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그 어떤 것에도 기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혼미한 시대 가운데 이 사사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 못지않게 어마어마하게 그러한 혼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혼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만약에 본다고 하더라도 막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던 때가 그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비멜렉 같은 사람은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반석에서 그냥 죽여버렸거든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렇게 했었고 어떤 레위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첩을 그냥 불량배들에게 내어주어서 강간을 당하게 하고 그 목숨을 아사가 버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러한 윤리가 상실되어져 버린 그러한 시대 그때가 사사기였습니다. 구약시대 중에서도 정말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가 사사기라고 한다면 이 작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시대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어둡고 혼미한데 그래서 사사기를 들춰보면 우리 시대와 사사기 시대가 너무나도 비슷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사기를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 시대가 너무나도 혼미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보면서 이 시대에도 교회가 망한다고 하고 기독교가 죽었다고 하고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 비해서 너무나도 수세에 몰려있는 그런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시대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 100년 전에 이 땅에 부흥을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친숙한 책입니까? 아니면 낯선 책입니까? 좀 친숙한 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많이 듣던 이름들 있잖아요. 삼손도 있고 누구 있습니까? 기두원도 있고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삼손도 있고 기두원도 있고 기두원도 있고 잘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맨 처음에 사사를 했었던 온리엘도 있고 왼손잡이 저는 왼손잡이 왼손잡이 사사 누구 있습니까? 애훗도 있고 딸을 바쳤던 그런 입다도 있고 우리가 흔히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성격의 이야기 중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지금도 꽤나 열심히 말씀을 보려고 애쓰는 사람인데도 그럼에도 이 사사기에 대해서 나누니까 많이 대답 못하더라고요. 이 자리에 안 와서 제가 막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영상을 안 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이 낯선 책이 사사기인데요. 우리가 이 사사기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 가운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런 주제라든지 아니면 또 문맥상의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그런 것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시간을 좀 보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사기는 이 시대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너무 혼미하기 때문에 저도 아직 연소한 목사지만 제가 어렸을 때 하고는 또 지금의 타락하는 속도는 너무너무 틀린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조금 이렇게 지나간다고 한다면 지금의 그 속도는 그때하고는 어마어마하게 틀리게 어마어마하게 다르게 그 타락의 속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그 때를 생각한다면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와오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교재 보시면서 좀 나가길 바랐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사기는 누가 지었고 그 제목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우리가 좀 살펴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저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사사기 마태복음 하면 너무 쉬운데 누굽니까? 마태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사기 하면 사사는 아닌 것 같고 사사기를 누가 지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유대 전승에는 이 사사기를 사무엘이 짓지 않았겠냐 쓰지 않았겠냐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성경을 살펴보고 다른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이 사무엘이 사사기의 저자다라는 그러한 근거는 좀 희박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사기를 사실은 누가 지었다라고 저자는 밝히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것이 저희가 보통 받고 있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사무엘이 사사기의 저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삼손 사건이 아마 사사기에서 시간적으로 가장 뒤쪽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가 사올이 사실 왕이 되어지기 한 50년 전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가까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에 활동하고 있었던 이 선지자가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썼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저자는 잘 모른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제목 히브리어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교재에는 히브리어를 써드렸는데 여기에는 제가 글씨 폰트가 없어서 한글로 썼습니다. 쇼페팀이라는 말은 이 말의 어원이 되는 쇼페트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판단하다 상황을 분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을 쇼페팀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판단하는 자, 판관 그래서 이 공동번역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천주교와 같이 번역했었던 그런 공동번역 같은 곳에는 이 사사기가 판관기라고 그렇게 책 제목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사라는 말이 어떤 분이 써주신 글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맨 처음에 한자 성경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적당한 말을 찾다가 쇼페팀에 해당되는 말을 찾다가 이제 한자어에서 주나라 시절 때 판관을 사사라고 불렀던 시절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차용하여서 쓰지 않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저자와 제목이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 사사라는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를 백성들 안에서 판단하고 또 정치적으로 지도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또 대외적으로는 이 전쟁에 나아가서 전쟁을 앞서서 행하는 그런 장군 그런 역할도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사입니다. 이 사사기를 보기 전에 이 사사기가 왜 이렇게 사사기에 나오는 이 백성들이 정말로 극악무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해도 해도 나쁜 짓을 행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가난한 백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출애국기 19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이제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가난한 거빈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또 34장에 보면은 그들의 단을 헐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그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눈에 보기에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취하지 말고 그것에 가서 다 밀어버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행한 여러 가지 그 배도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나도 무참히 짓밟아버린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이슈들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사기의 주요 이슈 첫 번째로는 강력한 가난의 유혹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난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되어서 그 땅 가운데 정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여우수화가 죽고 난 후에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정착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이 가난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그곳에 있는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유혹거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이 삶의 환경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강야에서 살아오면서 유목민으로 유랑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이 가난한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되고 농민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농사를 짓게 되고 거기서 밭을 갈고 또 가축들을 키우면서 정착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날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씨를 심어놓고 거기에 비가 와야 하고 또 때때마다 태양도 비춰야 하고 그러한 자연의 요건들이 너무나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생명의 신이라고 하는 바할을 섬기게 되는 그래서 가난에 사는 사람들이 이 농사에 정말로 직접적이라고 생각하는 농사를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그 가난한 신들 그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 나도 저들을 섬기면 내 농사도 좀 잘 될까? 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유혹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비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4월부터 10월 달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아서 비가 내려야 할 때 우기 때에는 비가 꼭 내려주어야만 농사 그 해에 농사가 잘 되었던 그런 지역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풍요함의 유혹들이 찾아온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돼서 거친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곳에서는 거의 신발 하나 헤어지지 않는 그 신발을 입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또 늘 같은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가난한 땅에 들어오니까 그곳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본인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되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야 저런 것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이구나 라고 마음이 뺏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이 가난한에 들어가서 이방신을 섬겼지만 그럼에도 성경에서 여우와를 섬기지 않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들이 하나님도 여우와도 어때요? 잘 섬겨요. 하나님 앞에 이전에 행하던 것처럼 가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도 해드리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거는 그거고 내가 내 삶을 영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더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과학이라는 것도 마치 신처럼 숭상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여경인 것처럼 그렇지 과학이라는 것은 증명이 되어야지 믿을 수 있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인정해드리고 난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 계신 것은 부인 안 하는데 그럼에도 증명 안 된 것은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런 마음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잘 섬겼지만 이 이방신도 섬기게 됐는데 이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각을 잘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주일에는 주님 잘 섬기지만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에게 문제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분법적인 신앙생활 굉장히 문제되지 않습니까? 주일날 우리 성도들 안에서 만났을 때는 굉장히 믿음으로 교제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의 법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내 아이도,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거구나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어떠한 좋은 것이 있을 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정말 우선순위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이러한 모든 세상의 것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정말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국기 32장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배교하고 배도하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아론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여우와를 경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마음에 조급함이 생겼고 사람들이 원성이 생길 때에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만든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였습니다. 너에게 있는 금 귀걸이를 다 갖고 와라. 반지도 다 갖고 와라. 우리가 신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에게 우리가 경배하자.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국당에서 구해낸 이곳까지 이끌어낸 그 신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여 삼창 이렇게 할 때 많이 있는데 주여 삼창하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성도님들도 많으신데 우리가 부르는 주님이 정말 그 주님인지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주님이 정말 그 하나님 맞으신지 나를, 우리를 구원하신 그 2000년 전에 보혈을 흘려주셔서 십자가에서 놀라운 구원사역을 완성하신 그 주님이 맞으신지 그 가운데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나의 여우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난한 땅에 특별히 바할에게 마음이 많이 뺏겼는데 이 바할을 우리가 이해할 때 바할 신화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 바할은 풍요의 신이고 폭풍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바할이 어느 날 자기가 좀 더 커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폭풍의 신인데 이 바다의 신이라고 하는 얌이라는 그러한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얌이라는 신에게 가서 결투를 신청하죠. 야, 우리 누가 제왕인지 한번 겨뤄보자. 라고 해가지고 얌이라는 이 바다의 신하고 싸워서 이 바할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와 또 땅을 재패하게 되고 이제는 막 굉장히 힘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할이 이제 왕이 되니까 자신이 거할 왕궁을 짓고 싶은데 이것은 이제 최고의 신인 그런 엘에게 가서 이 허락을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이제 아나트인데 아나트에게 가가지고 야, 그 엘의 부인이 아세라인데 아세라를 좀 가가지고 말씀 잘 드려가지고 이 왕궁을 좀 짓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세라가 그것을 좋게 보고 엘에게 이야기를 잘해서 이 왕궁을 짓게 해요. 그래서 왕궁을 짓고 이제 막 온갖 신들을 다 모아놓고서 이제 굉장히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이 눈여겨보던 죽음의 신 모트라는 그러한 신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내꽃게 보고서 이제 바할 네가 소식적에 옛날에는 폭풍만 관장하더니 이제는 온 땅을 다 다스릴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것이 눈꼬리 사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모든 신들한테 저 바할이 저렇게 클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할을 자신에게 넘겨줄 것을 요구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쭈빛쭈빛 하다가 둘이서 싸움이 붙게 되고 이제 그 모트라는 죽음의 신이 이 바할을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바할보다 더 대단한 건 아나신 것 같아요. 이제 아나시 가가지고 이 모트하고 싸움을 걸어요. 그런데 가서 이 죽음의 신 자기 남편 바할도 이긴 그 모트에게 가가지고 싸움을 걸고 이 아나시 그 모트를 무찔러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구해와요. 구해오는데 그때 그 모트라는 신을 죽이고서 그 시체를 잘게 썰어가지고 땅에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땅에서 생명의 기운이 생기게 되고 이제 바할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울과 바울이 아니고요. 바할 죄송합니다. 하늘나라 계신 바할과 아나시 이 생명과 땅에 대해서는 정말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이 두 부부심만 우리가 잘 섬기면 이 땅 가운데 놀랍게 풍성한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서 일 잘하려면 가정이 평화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부의 그런 부부의 사이를 좋게 하려고 이 신전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룩한 매음이라고 하는 성창들 거기서 낯뜨거운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되고 이 바할과 아나스를 성적으로 충동시키면 그들이 정말 뭐 자신들에게 더 큰 복을 내려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 바로 이 바할 신화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바할이던 가나안에 여러 다른 신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신들을 성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 하나님을 버리고 바할을 성겨야지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혹시라도 이러한 부분 없는지 우리가 깨달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가나안의 유혹이라는 것이 정말로 그들에게 피하기 어려운 그러한 유혹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이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관자 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20절부터 23절 보면 제가 이건 읽어 여기 제가 나와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우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나도 여우수하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우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우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우수하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스리는 너희를 위해서 누구를 갖다 쓰세요?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갖다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다스리는 그러한 자신들의 하나님 국한대 하나님 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뿐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이 열방과 이방 민족까지도 다 내 손 아래 있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 생각 자체가 요나서를 보면 요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실 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누에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니누에로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수로 이렇게 가요 그것은 어떠한 의미였냐면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 요나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은 주셨는데 내가 그것은 너무 하기 싫고 내가 바다로 그냥 가버리면 하나님 못 쫓아오시겠지 하고 배를 탔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러한 힘에 대해서 국한화해서 생각하는 면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민족도 내가 다스리고 있고 그들을 두었던 것도 나이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쓰는 것도 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사기에 많이 나타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여성의 역할 두드러진 여성들의 역할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갈렙의 딸 악사 맨 처음에 사사기를 열자마자 1장 2장에 나오는 그런 악사인데 남편 그 온리엘이 얻지 못한 땅을 이 아버지 갈렙에게 이야기해서 쟁취하죠 그래서 위의쌤과 아래쌤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이 악사의 말을 듣고 이 온리엘도 얻지 못했던 그 땅도 줄 정도로 이 입김이 셌었던 사람이 악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드보라 어마어마하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사사를 준비하시는데 그때에 이 드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렇게 행하십니다 드보라 법적인 판간의 역할 상수리나무 밑에서 사람들을 판단 여러가지 일로 왔을 때 재판도 해주고 그들을 이끌었던 또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했던 드보라 그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런 여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엘 드보라가 이 시스라와 전쟁을 펼치게 되잖아요 시스라와 전쟁을 펼치게 되고 시스라가 거기서 이제 강이 말라서 시스라가 타고 있던 철병거가 거기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라가 거기서 쫓아나와가지고 막 주랭랑을 치는데 이 시스라를 정작 죽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야엘 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엘이 시스라라는 사람을 자기 집으로 유인하고 물을 달라고 하는데 우유를 줘요 더 좋은 거 있다고 하면서 우유를 주고 우유를 주니까 어떻습니까 배부르고 곤해서 잠들게 되는데 그때 어때요 가가지고 뭐를 박습니까 말뚝을 말뚝을 왜 생각이 안 나죠 이게 뭐죠 이거 관자놀이 관자놀이에 박아서 그 말뚝이 관통하게 되고 이 시스라가 죽게 되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엘입니다 그래서 사실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사람과 함께 가가지고 우리가 저들을 물리치자 하고 갔는데 이 바락이라는 자에게 영광이 돌아가지 않고 이 야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름 모를 맷돌 여인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 아비멜렉은 기도원의 아들입니다 기도원의 아들인데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서 그의 이복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막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 그렇게 나아갔는데 이 성에 굉장히 성대에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 위에서 한 여인이 뭐를 던져요? 맷돌을 던져요 그래서 거기에 맞고 적사사였던 아비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입다의 딸 입다의 딸 아버지는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맹세를 하게 돼요 그 가난한 땅에 있었던 이방인들의 풍습에 따라서 이 사람을 바치게 되면 신이 가장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오스 신이 그렇게 했었는데 입다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서원을 하게 되는데 이 딸이 아버지의 어리석은 서원이지만 그것을 자기가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어리석은 아버지였지만 오히려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딸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죠 또 삼손의 아내들 레위 사람의 첩 레위 사람의 첩 레위 사람은 비겁하게 도망칠 때에 레위 사람의 첩이 첩은 거기에 나가서 정말 그렇게 나아갔던 모습이 있는데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던 그런 모습이 사사기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우시나 삼갈이나 드보라나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겼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어이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병거 구백승을 가지고 철권 통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번개와 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무찌르게 만드시고 기도는 어떻습니까 삼백용사를 데리고 가서 항아리 속에 햇불을 들고 와가지고 그것을 깨가지고 서로 싸우게 하는 거죠 서로 싸우게 해서 그들을 죽게 하고 이 에우시라는 사람도 정말 그 그 시대에 너무나도 어쨌든 그 최고의 권력자에게 가가지고 단검 하나로 무찌르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적들을 물리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사사기 안에 나와있는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요 구조적인 특징을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의 위치 사사기가 그러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전체 성경으로 봤을 때 여우수화와 여우수화서와 사무엘서를 읽는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러한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우수화서에서는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서 분배받은 그 땅에서 정착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맨 처음에 1장 2장 시작할 때 여우수화가 죽은 후에 그러한 문구들을 통해서 사사기가 뜬금없는 책이 아니고 여우수화서를 뒤 있는 그러한 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우수화 24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여우화를 능히 성기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에 여우수화가 죽으면서 너희는 택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우화를 성길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택하라 나의 집은 여우화를 성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여우화를 성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 여우수화가 그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여우화를 능히 성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사사기 가운데 오히려 성취가 되는 모습들이 사사기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이 사사기가 열두 명의 사사의 이야기지만 그것이 여러 사람이 편집하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쓴 통일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사사기 전체를 싸고 있는 이 질문과 대답이 있습니다 1장과 마지막 20장에 나오는 질문과 대답이 있는데 여러분의 교재에는 제가 드렸죠 서론의 질문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난한 사람과 싸우리까 1장 1절부터 2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여우화께서 대답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그 땅을 이 땅을 그 손에 붙여놓으라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 20장에도 또 한 번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갈 때와 마지막에 마치 보자기로 싸는 것처럼 이 질문들 처음에 들어갔던 질문과 마지막 질문이 통일성 있게 이 사사기를 감싸주고 있습니다 20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랬더니 여우화께서 말씀하시죠 유다가 먼저 일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나님께 여쭤봅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누구랑 싸우냐고 물어봅니까 가난한 사람과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습니까 이때만 해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때입니다 그때 여우화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그 땅을 이 땅을 그 손에 붙여놓으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마지막 20장에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질문해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누구와 싸우리까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전에는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여서 이방민족과 싸우는 데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서로 간에 싸우는 것입니다 형제끼리 그래서 아군과 적군이 누군지도 모르고 누구랑 싸워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렇게 영적으로 눈이 굉장히 어두워진 모습이 1장부터 20장을 지나는 그러한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우화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승리자에 대한 약속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통일되게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단과 베냐민에 대한 부분인데요 1장에 베냐민 지파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1장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관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베냐민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바로 이어서 1장 34절에 보면 단지파의 실패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래서 단자손으로부터 오히려 쫓김을 당하는 그런 베냐민과 단지파의 그런 실패가 나오는데 이 마지막에 18장과 20장 보면 이 두 지파 맨 처음 시작할 때 실패했었던 이 두 지파의 결과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8장에 보면 단지파는 유업을 버리고 라이스라는 곳에 가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 베냐민은 이 600명만 남겨놓고서는 멸절이 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하고 단이 왜 중요하냐면 굉장히 작은 지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지는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땅이 이제 여우수하와 사사시대에 들어가서 이제 가난한 땅에 정복했던 땅인데 이때에 들어갔었던 뭐 큰 지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단과 베냐민이 이 위아래를 있는 허리 역할을 하던 그러한 지파가 바로 단하고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가 무너지게 되고 멸절되고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 블레셋이 이 단과 베냐민을 통해서 침입하게 되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좀 딱딱한데 반복 대칭 구조 이거 하나만 살펴보고 우리가 내용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복 대칭 구조 거기 성경에서 보면 A, B, C, C-B-A-C 이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A부터 C까지 들어가다가 다시 그것과 대칭되는 구조로 나오는 구조의 그런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가장 뭐 그럴 때에 A, B, C하고 C-B, A 이렇게 나갔을 때 가장 중심되는 부분은 어딜까요 여러분 C 부분일까요 가장 그곳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반복 대칭 구조가 사사기에도 나오게 되는데 이 온리엘이라는 사사가 여기에 나와있는 사사는 대사사 일곱 명인데 온리엘이라는 사사가 나오게 되고 에웃이라는 사사가 나오게 되는데 에웃은 3장에 나오는 에웃과 13장에 나오는 삼손하고 좋은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에웃도 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이 혼자서 다니는 그러한 고독한 영웅이었거든요 그리고 베냐민지파 굉장히 작은 베냐민지파의 우리가 또 말씀드렸던 허리 역할을 하는 베냐민지파의 동쪽을 담당하던 베냐민지파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삼손도 또한 혼자서 고독한 영웅이었습니다 이 드보라 4장에 나오는 드보라 드보라는 사회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 있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인에게 의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와 대칭되는 입다는 어떻습니까 이제 10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 입다라는 사람도 사회에서 이 기생의 아들로서 추방되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입다라는 사람이 나아가서 그냥 사람들을 모았을 때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경계했던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6장에서 나오는 이 기두원 C가 이제 기두원인데 이 기두원에서부터 영적으로 하강국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다시 구원해 주시는 그런 패턴들이 있었는데 이 기두원 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시고요 기두원 이후에 아비멜렉 이후에 입다 삼손 나오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 가운데 이전의 사사의 그런 신실한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후폐해져가고 약해져가는 그런 사사들의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두원과 아비멜렉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나중에 한번 뒤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두원은 바하를 공격했던 사람이고 여우와의 왕 대신 많은 사람들이 기두원이 놀라운 승리를 하게 되니까 와가지고 당신과 당신 자손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때의 기두원은 아닙니다 이것을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는데 그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나를 왕으로 삼으라 라고 했던 사람이 이 아비멜렉입니다 반복 대친구죠 이게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보다는 영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문예적인 요소도 사용하게 되고 통일성 있게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구조는 여러분 교재에 드린 것처럼 크게 보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외비라는 사람이 이것을 음악으로 표현을 좀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서곡 전체적인 이 곡을 암시하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암시하는 그런 서곡이 1장부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서곡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중간 본론 부분은 사사들의 이야기 열두 사사들의 이야기 그것이 끝난 후에 마지막 부분은 코다 이 전체적인 것을 마무리하는 코다의 부분 두 레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 코다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교시 때 나눴던 내용은 사실은 이 사사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다라는 것 누군가 그냥 가서 열두 명을 편집해서 그냥 뭐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내놓은 그런 책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영감으로 통일성 있게 쓴 책이다라는 것을 길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과 끝이 그렇게 통일성이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뭐 집화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가지 내용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라고 설명도 드리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환경에 이제 적응하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큰 과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려운 어려운 시절에는 제가 오늘도 이게 TV를 잠깐 아침에 이거 봤는데 그때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 두 부부가 쉽지는 않은 일이었는데 두 부부가 이렇게 일을 같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같은 공간 안에서 이렇게 옷을 만드시는 일이셨는데 그것을 하면서도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행복해 하시고 그 이 남편이 너무너무 성실하게 결혼 생활에 임해주고 날 사랑해 줘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다라고 아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남편도 그 아내를 사랑하는 그 눈빛이 TV로 보는 데도 막 전달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삶의 여정은 사실은 쉽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기뻤을 때가 이제 단칸방 월세에서 이렇게 전세를 옮겼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좋았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하시면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들 자녀 키우면서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그럼에도 이제 함께 그런 목적을 붙잡고 서로가 의지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면서는 오히려 그 안에서 이 사랑이라는 걸 붙잡을 수 있고 오히려 가족의 화목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룰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것이 다 지나가버려서 어마어마한 풍성한 만약에 부가 그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들을 가끔 가끔 보게 되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과정들을 지나서 오히려 그냥 너무 큰 삶의 풍요로움이 주어졌을 때 서로에 대한 고마움 사랑 그런 것들을 지키기 더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가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제가 언젠가도 설교 때도 이야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순장님 한 분 작년에 제가 저희 교구의 순장님이셨던 분이 한 지금 60대 초반이신 우리 순장님이신데요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돈 많은 내 친구들이 와서 자랑하는 것은 다 죄악덩어리던데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풍요로워지면 어딘가 정착하고 어딘가에서 정말 소출을 걷어내고 이렇게 하면 안정돼서 주님을 다 잘 섬길 것 같은데 오히려 그때부터 어려운 싸움들이 더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그 길이 좋은 번연이 지금 그런 철로 역정의 길처럼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시험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때 이 전신갑주가 앞을 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너무 감동적인 것은 그 크리스천이 막 깨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그 자리에 일어서서 또 가잖아요 또 가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는 등을 막는 건 없더라고요 앞은 이렇게 막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서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않으면 그 자리에 넘어지더라도 오히려 일어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천성을 향해서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 문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백성을 데려다가 그들을 깨닫게 하실지라도 그럼에도 이 땅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수단도 쓰셔서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이끌어주시는지 믿습니다 저희 단위 목사님이 화요일 날 아침에 저희를 굉장히 혼내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져요 사랑으로 느껴지고 잘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목사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잘할 때에 잘한다라고 칭찬하는 것은 더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가 격길로 나가고 있을 때 정말 이방 백성을 때려서라도 때려서라도 그 길로 다시 오게 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있는 책이 바로 이 사사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약속드린 것은 제가 뭐 강의는 좀 아니더라도 시간은 잘 맞추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남은 시간 앞부분이 제가 딱딱해서 좀 죄송했어요 뒷부분에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근데 제가 앉아가지고 다시 생각하는데 뒷부분도 되게 딱딱하더라고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참아내시고 허벅지를 찔러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그렇지만 짧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의 구조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사기의 내용을 한번 저희가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간단하게나마 이 웹이라는 사람이 서론, 본론, 결론 이것을 교향곡으로 아 이거는 사사기는 하나의 어마어마한 대화드라마 굉장히 큰 교향곡과 같다 라고 그렇게 보면서 이것을 이제 서곡 또 주요 악장 그리고 마지막 호다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됐는데 서론이든 본론이든 결론 이렇게 구분하던 서곡 주요 악장 호다로 구분을 하던 그 의미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맨 처음에 이 사사기가 처음에 들어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에 실패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런 임무는 하나님 나라를 가서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왕국을 실현하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문명을 발전시키고 거기 가가지고 세상 온 나라가 너희를 보면서 이야 이 나라가 대단하다 어떻게 이게 문화가 발전했냐 이야 어떻게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다니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우리는 이 바로 밑에서 왕에게 종살이 하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왕의 압제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구현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은 그거 한 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우수아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죽게 돼서 보기 좋게 여지없이 1장부터 무너지게 돼요 그 모습이 이제 1장 1절부터 2장에 나오는 모습이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가서 가난한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멸절시켜라 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우선적으로 실패합니다 정복에 실패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가 있는데 그것마저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2장 6절부터 3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하나님 앞에서 변절된 모습을 보였던 모습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범죄 이들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전에 범죄하였더라 이것이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서 이제 진노하시죠 화가 나시고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 백성들을 불러다가 이들을 벌주세요 벌주시면 이들이 깨닫습니다 어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사사를 세워주세요 어떻게 잘하세요 1교시 때 배웠기 때문에 그런 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불러주셔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하고 구원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길어야 뭐 80년 적으면 40년 더 짧게도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변절하게 돼요 이런 사이클이 사사기내에 몇 번 나올까요 6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이클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나중에는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기 싫다라고 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시작이 맨 처음에 이제 서론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주요 악장입니다 주요 악장은 징계와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사들의 구원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3장부터 16장까지 나와 있는 사사들의 이야기예요 사사가 여러분 몇 명 나올까요 12명이 이게 나오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은 적사사이기 때문에 뺀다고 한다면 12명 중에서 이 중에서 대사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사사 대사사가 몇 명일까요 6명 그리고 소사사가 있는데 소사사도 6명이 나옵니다 이 대사사 소사사는 어떻게 보면 역할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사사가 큰 역할들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냥 그렇게 부를 때는 성경에 내용이 많은 사람을 대사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적은 경우를 소사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소사사는 성경에 한 절 내지 길면 다섯 절 이렇게 나와요 다 합쳐도 몇 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 중요하지만 그분들은 한번 마지막에 잠깐 한번 살펴보고 여기 나와있는 여섯 명의 대사사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사가 누군지 기억하시죠? 바로 온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온리엘은 뒤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의 전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온리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행태와 그 가운데서 온리엘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 과정 이런 것들이 다음 내용들을 이끌어가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사사가 바로 이 온리엘이라는 사사입니다 이 온리엘이라는 사사 아까도 우리가 몇 개 살펴봤지만 그 중에서 3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우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악행을 저지르고 3장 7절에 또 여우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성긴지라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우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진노하시고 그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방 민족의 왕을 통해서 이들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리사다임이라는 말이 이중으로 악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굉장히 악독했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우와께 부르지즘에 부르지게 되고 여우와께서 3장 9절에 여우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가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이건 온리엘의 이야기입니다 온리엘이 사사가 돼서 온리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리고 40년 동안 태평 성대를 누리게 되고 그나스의 아들 온리엘이 죽더라 이 온리엘이 보여주었던 사사의 전형적인 인생의 모습들이 뒤쪽에 나오게 되고 이 열 가지 요소 중에 한두 가지씩 빠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거의 대동서의학의 뒤에 나와있는 대사사들의 모습 가운데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온리엘의 뒤를 이은 사사가 바로 에훗입니다 에훗 에훗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사사로 유명합니까? 왼손잡이 사사 왼손잡이 사사 그 성경에는 에훗을 왼손잡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이 에훗이 실제로 왼손잡이었는지 아니면 오른손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없었거나 못쓰거나 이런 상황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왼손을 쓰는 그 사사가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이 모하방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에훗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거든요 이 베냐민 지파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의외의 인물 에훗이라는 사람을 들어 쓰세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 에글론을 죽이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에글론을 어떻게 죽였는지 아시죠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당검을 이렇게 숨겨가지고 오른쪽 다리 쪽에 이렇게 숨겨가지고 이 에글론에게 가게 됩니다 마치 조공을 바칠 것처럼 그에게 가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 에글론이 사실 그때 굉장히 위세등등한 왕이었는데 호위병사나 너무나 많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 에훗이 그에게까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이 왼손잡이 대부분의 오른손잡이 사람들이 오른손으로 무기를 쓰거나 오른손잡이의 그런 장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에훗은 오른손이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둘 다 이게 멀쩡했다고 한다면 몸을 막 수색을 했을 텐데 오른손이 뭐 없거나 불편했던 사람 그리고 오른쪽 이게 수색을 했을 때 여기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들여보내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지막 사사기 18장에 베들렌과 함께 온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과 싸웠던 길러왓 용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길러왓 용사들이 왼손잡이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는 왼손잡이들이 굉장히 큰 용사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뭐 오른손잡이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성 같은 것도 성을 지을 때 이제 뺑 둘러서 들어오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오른손 오른손잡이들이 공격하면서 이제 올려면 뭐 활도 쏘고 뭐 돌도 던지고 뭐 칼도 찌르고 이렇게 하려면 어디로 돌면 좋습니까 막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막 질르고 화살도 쏘고 이렇게 할 수 하면 좋잖아요 왼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제가 이제 오른손잡이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거의 이제 성들을 거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런데 그런 때에 만약에 이제 이 애웃과 같은 왼손잡이 용사가 600명이 있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전력의 보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왼손잡이 사사 애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그에게는 장애였지만 한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도구로 이 애웃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애글론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고서 그에게 가잖아요 호위병들을 뒤로 물르십시오 신하들을 물러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애글론이 무슨 좋은 얘기 할까 싶어가지고 가까이 오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발 여기 허벅지에 숨겨두었던 한 규빗 정도 되는 한 30-40cm 정도 되는 그 칼을 배로 쏙 집어넣어서 애글론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게 되죠 죽고 나서도 이 신하들이 애글론이 죽었는지 잘 몰랐어요 애웃이 나아가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나파를 불 때까지 몰랐는데 왜 그랬습니까 거의 한 방에 그냥 죽은 것 같아요 급소를 딱 찔러가지고 죽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됩니까 대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대변 냄새가 그래서 찔렀을 때에 대변이 나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찔렀을 때 창자에서 뭔가가 흘러나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마어마한 그 시대에 그런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었던 모하방 애글론 수많은 호위병이 있고 신화들이 있고 그도 힘이 셌을 텐데 그를 무찔렀던 하나님의 방법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당시 때 사람들이 무시하는 오른손이 불편한 왼손잡이 애웃을 갖다 쓰셨고 뭐 여기다가 엄청나게 갑옷을 입고 최신형 무기를 들고 가도 이게 만만치 않을 텐데 그는 단 30cm 칼만 가지고도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하방 애글론을 무찔렀던 것이 바로 이 애웃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애웃이 통치했을 때 나라가 굉장히 8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애웃 후에 하나님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를 누리다가 4장 1절에 보니까 다시 여우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랬더니 4장 2절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왕 야빈의 손에 이들을 파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빈과 또 군대 장관 시스라 그때는 철기 철병거를 900승이나 가지고 있었던 가는 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벌 떨게 했었던 막강한 군대를 보유한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처치하기 위해서 한 장군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놀랍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라는 사람을 데려다 쓰세요 사사기 4장 4절 제가 거긴 안 나타났는데 드보라는 여자예요 여선지자예요 라삐돗의 아내였으며 그때의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사사로 다스렸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드보라는 그 당시 때의 여자가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조금 소외된 계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의 어마어마하게 쓰임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드보라가 이 바락이라는 장군에게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락이라는 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벌벌 막 떠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 드보라가 같이 갈 수만 있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의 이제 이 드보라가 이 전쟁의 영광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여인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히벨의 아내 야엘 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여기 이제 상수리나무 밑에서 사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오면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판단도 해주고 판결도 내려주고 그렇게 했었던 드보라의 모습 제가 그 드보라 이렇게 쳐봤더니 너무 멋진 것이 이게 제일 비슷할 것 같아서 이걸 갖고 왔고요 시스라 시스라도 야엘이죠 야엘이 그 관자놀이 관자놀이에다가 무서워요 그렇죠 무섭습니다 여인들이 화나면 무서운 것 같아요 이 드보라가 그렇게 놀랍게 승리를 얻게 되고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대사사 는 바로 기두원입니다 기두원 드보라가 40년 동안 굉장히 평안한 그러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배도하게 되죠 배도하게 되고 이제 미디안에게 7년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두원이라는 사람을 불러 쓰세요 근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 말하자면 굉장히 악랄한 것 같아요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는 것까지 곡식 이런 것들을 다 쓸어가버리는 그러한 악랄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두원도 사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때요 뭐하고 있었습니까 타장마당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위를 하고 있었죠 위를 뭐하고 있었습니까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밀을 타작 타장마당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죠 기두원이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합니까 굉장히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거를 뺏어갈까봐 조심 조심 하던 그렇게 이거 해가지고 내 식구들 먹여야지 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소심하게 그렇게 밀을 타작하던 그러한 기두원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음도 여린 것 같고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 뭐라고 칭하십니까 큰 용사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두원을 부릅니다 기두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들을 많이 주셨죠 맨 처음에 어떠한 어떠한 이적을 이렇게 보이세요 염소와 번제를 가지고 왔을 때 고기하고 무교전병 염소와 고기 무교전병 위에다가 염소 위에다가 고기하고 무교전병의 그 국을 붓게 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바위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그것이 번제로 들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염소를 각을 떴을 때 그것만 태우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물을 잔뜩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확 타가지고 없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도 보이게 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양털 양털의 기적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래야 믿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원과 아비멜렉의 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원에서부터 확 영적인 어떠한 기류가 확 꺾이거든요 기도원이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군을 다 무찔렀을 때 이 사람을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당신하고 그 왕권을 세습해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기도원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기도원은 왕의 직위는 거부했지만 본인은 굉장히 왕처럼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권한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랐던 기도원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이었던 아비멜렉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큰 사건을 일으키게 된 거죠 기도원이 죽고 나자 아비멜렉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기도원은 나는 왕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정말 왕의 지위를 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아비멜렉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기도원을 굉장히 큰 사사 전설적인 사사라고 그렇게 칭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사였다라고 이렇게 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본인이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기도원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 이복 형제 70명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여성이 던진 그 맷돌에 머리를 맞고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바로 즉사한 것은 아니고 쓰러지게 됐는데 옆에 있는 한 병사에게 나를 죽여라 내가 여인에게 죽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여인에게 죽여달라 라고 했던 사사가 바로 이 아비멜렉 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말에 능한 사사 이 소사사였던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그렇게 굉장히 폭정을 하고 그런 적사사였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돌라라는 그 사사를 일으켜서 아비멜렉 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23년 동안 통치하게 하십니다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아비멜렉 이후에 나타나는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부자예요 부자고 나기들을 30마리 가지고 있고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고 30명 70명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이 사사가 맨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백성들을 섬기는 자 신실한 자였는데 이 기도온 이후에는 이 사사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세상적으로도 부유해지고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로 변질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돌라와 야일이 40년 통치하고 여러분 아시는 입다 입다가 등장하죠 10장에 입다가 등장합니다 입다 시절에 보니까 굉장히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혼미했던 것 같아요 10장 6절에 보니까 바알들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복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로카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하베 신들과 안문 자손의 신들과 블레스 사람들의 신들과 블레스 사람들과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어떻습니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수많은 신들 좋다 하는 것들은 그냥 다 갖다가 자기 신들 삼아서 섬기는 그런 혼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때에 이 입다라는 사사가 등장하게 되죠 이 입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생의 아들로서 굉장히 소외받는 사람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추방되어서 다른 데에 쫓겨나서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돕당에 도비라는 땅에 가가지고 살던 사람이고 거기서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살던 사람인데 이제 안몽군이 침입해오니까 이스라엘의 장노들이 급해져가지고 입다를 데리고 오죠 그래서 이 입다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데 입다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때요 입으로 실수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면 가장 먼저 내가 전쟁에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돌아올 때 누가 와요 누가 나와요 그의 딸이 나와서 아버지가 나오는 것을 환영하는데 그때 입다가 너무나 그냥 슬퍼서 옷을 찢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받지도 않으시고 그것을 법으로 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입다라는 사람이 가난한 땅에 있었던 이방신들에게 드리는 그런 모습을 가져와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 제사를 인신제사를 드리면 제일 기뻐하실 거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잘못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잘못된 어리석은 서원이지만 마지막까지 충성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 오히려 아버지보다 나은 딸의 모습을 보였던 입다의 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사 삼손이 나오는데요 삼손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삼손 사사입니다 13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자식이 없었던 삼손의 어머니 마누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무자한 마누아 부부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거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세 번째로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시린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 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이 삼손이에요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드릴라라는 그 이름은 히브리어의 라엘라가 밤이라는 뜻인데 거기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이 드릴라 밤의 여인에게 이 태양이 삼켜버렸던 오히려 어두운 가운데 나아가서 이 태양이 빛을 발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곳에 가가지고 함몰되고 빛을 잃어버렸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이 삼손이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됐지만 이 삼손은 어떻습니까 나시린으로서의 그런 귀약들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이 나시린의 귀약 여러분 여기다 제가 안 써놨는데 나시린의 귀약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방인하고 결혼할 수 없고요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독주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어때요 이방사람 블레스 사람 가가지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가지고 그 사람을 아내로 취하기도 하고 이 사자 사자를 입을 찢어서 죽이고 그 속에 들어있던 꿀을 꺼내잖아요 사자의 시체를 만지기도 하고 사람도 열어죽이고 독주 결혼식 벌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술이 곤드레 만드레 취하게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아주 그냥 나시린의 귀약을 다 어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의 귀약을 어기게 되면 법 가운데 시체를 만지게 되면 7일 동안 정결하게 있다가 마지막 날 머리를 미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삼손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삶 가운데 이 나시린의 귀약을 지키게 되죠 어떻습니까 시체를 만지게 되면 제 8일에 머리를 밀고 산비둘기 하고 집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어때요 삼손이 나시린의 귀약을 어기고 마지막에 블레스에서 잡혀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삼손의 두 눈이 뽑히게 되는데 그것이 산비둘기 집비둘기 두 마리에 해당되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눈이 뽑히게 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오히려 제물로 드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삼손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삼손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겠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러한 약속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세운 언약에 대해서는 그것을 굉장히 중시 하시죠 마지막 부분에 코담 결론 부분에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사사의 모든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종교인들이 벌인 그런 종교적 혼란과 도덕적 부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가의 이야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마지막에 나와있는 두 이야기 중에서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치게 됩니다 일천 단위는 모르겠는데 일천을 어머니의 돈을 훔치게 되는데 어머니가 그 돈을 훔친 사람을 저주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저주하는데 그것이 무서워서 다시 어머니에게 그 천을 갖다 드려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아들을 용서하고 이백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을 시켜서 그것을 섬기게 하는데 이 레위인 중에 한 사람 한 청년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레위인 청년을 데려다가 야 너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 가정의 제사장이 되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레위인이 와가지고 그곳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개인의 가정에 제사장으로 취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단 자손이 라이스라는 땅을 정복한 후에 라이스라는 땅을 정복하려고 가는 중에서 이 가정에 들리게 돼요 미간의 집에 들리게 되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레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여기서 뭐하냐 너 우리에게 와서 지파의 제사장이 되거라 하고 오히려 다시 역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거기에 뭐 그 돈을 보고 간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이제 또 좋은 조건이 생기자 그것으로 또 옮기게 되어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때의 이제 그 미가의 집에 있었던 신상들을 가지고 오고 애보스를 갖고 와가지고 오히려 단지파가 세운 그 성전 안에서 이 신상들을 세워놓고 굉장히 혼잡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종교인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가장 잘 알고 모르면 모르는데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 따라야 하는 그런 레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그 생활의 필요 또 여러가지 좋은 조건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따라서 옮기는 그러한 여러가지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모습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미가의 이야기에 나오는 레위 청년입니다 그것과 함께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이 도덕적 부패에 나오는 또 이야기인데 레위인의 척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이 자기 첩을 첩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이 기부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기부하 사람들이 이 첩을 달라고 하지 않고 이 말이 빨리 하려다 보니까 중간을 짝뚝 잘라먹었는데 레위 사람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어떠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게 되죠 거기서 있다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레위 사람 남자를 내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레위 사람을 내놔라 내가 그 사람과 통관하겠다 오늘 밤에 내가 그와 함께 놀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레위 사람이 자기 대신 누구를 내놓습니까 첩을 내놓죠 근데 첩이 이제 밤새도록 윤간을 당하고 아침이 되었는데 그 문 앞에서 엎드려져 있는데 흔들어 깨워보니까 죽어있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이 그것을 보고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말에 태워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요 근데 그 더욱더 역기적인 것은 그 레위 첩의 몸을 열두 마디로 잘라서 그것을 열두 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부하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욕되게 했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격분하죠 그래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들렘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무찌르자 라고 회의를 하고 그곳에 가게 되죠 근데 그곳을 분배받았던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나머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기부하 사람들을 우리가 처부수겠다 무찌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오히려 기부하 사람들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동족 간에 어마어마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대패하게 돼요 수만 명이 죽게 되고 마지막에는 세 번째 싸움에서 베냐민 족속을 무찌르게 되는데 베냐민 족속이 600명 남자 600명만 빼놓고 다 몰살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죽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그 시대에 얼마나 종교인이지만 종교적으로 혼란스럽고 도덕적으로도 부패해져 있고 어떠한 기준 자체가 세워져 있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였다라는 것을 마지막 결론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마지막에 사사기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21장 25절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주제 주제의 말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없긴 왜 없어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오히려 보기에 좋은 것을 치유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게 됐을 때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것들에 오히려 발목을 잡히고 올무가 되어서 어려움을 당했던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이제 막을 내리게 되죠 제가 그 여러분 교제에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사사기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좀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한 가지 네 가지 정도로 생각은 해보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교제에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믿지만 또 다른 것도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때로는 하나님이 유익이 될 때는 하나님을 따르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것을 따르고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내 안에 이제 가나한 종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빼앗는 여러분의 마음을 유혹하는 그래서 자꾸만 마음이 가는 가나한 종교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혼미한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신실하게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오늘날에도 지속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겸비하고 깨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시대시대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수세에 몰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적재적소의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는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았었던 여우수화 세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드렸던 그런 여우수화 세대 1세대가 지나고 2세대는 하나님을 등하시하고 다른 것을 보기 좋은 것을 취했던 2세대 또 그 세대가 죽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배도했던 그런 세대가 3세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사사기의 도전 앞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판 사사기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사사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혼미한 시대 살아가지만 왕이신 하나님 진정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유로 가시고 하셨던 것처럼 또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혼미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정말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고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많아서 자꾸만 우리의 눈이 그곳을 향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전한 믿음을 원하시고 나 외에 다른 것을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준엄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인정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에 소원하는 자마다 결단케 하여주시고 또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